SK 파이오랜드는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39,800원 최근에 매입하신것 같은데 39,800원이면 회사 매각기사때문에 추메해서 평균 단가 낮췄다구요?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신거죠? 전엔 매수하가 더 높은 전원입니다 또한 회사 매수하가 더 높은 전원입니다 도전은 매수하가 더 높은 전원입니다 또한 회사 매수하가 더 높은 전원입니다 그리고 인원과의 마음을 극복하는 전원입니다 SK바이오랜드는요 재무구조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해도 지금은 강하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괜찮구요 추세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종목을 3만 9천원 4만원대에서 매수할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싸게 사셔야죠 지금은 보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반동구간이 올 수 있는 종목인데 저같으면 저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 투자메리트가 없으니까 아무리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재무구조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똑같이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구조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사내 현금 흐름도 그동안에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대주주 통장에 내 자본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이면 100억씩 들어있고 200억씩 들어있고 50억씩 들어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데 주가는 똥값인 거 다 그런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호화로 이런 종목을 비싸게 주고 사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재무구조는 좋아요 재무구조는 좋은데 내 와이프 장모 장모 떡도 맛있어야 자주 사다먹는 겁니다 그죠? 그 떡이 다른 데보다 5배 6배 비싸면 아무리 맛있어도 그 떡 사먹겠어요? 안 사먹죠 그죠? 인사로 한두 번은 사먹을지 모르지 장모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주식을 쳐다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차트 보고 아 이거 수급이 지금 붙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을 굳이 우리가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쉬운 얘기로 아파트값이 10억이야 자 10억인데 지금 3억이 금매로 나왔어 그래서 지금 내가 땡빛을 얻어가지고 돈을 빌려서 내다 팔아도 시세가 10억이니까 5천만원만 아니면 1억만 다운해가지고 내놓으면 부동산 업자들이 돈 주고 찍든가 아니면 손님이 바로 붙든가 그러면은 뭐 재수저음은 한두 달 사이에도 5억 6억씩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메리트에요 그게 주식투자의 메리트라는 거죠 그런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만원짜리를 5만원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다가 물려버리면 불안한 거지 이제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지금 뭐 하락을 하거나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회사 내용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굳이 목숨 걸고 미련스럽게 지장에서 바라보는 SK바이오랜드의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치보다 4배든 5배든 10배든 비싸게 주고 살 바에는 주식투자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 절대 추천 안해요 대충 이어가시죠